권양대학교는 1991년 대학 설립 때부터 가르쳤으면 책임지나는 철학으로 전국 최초 동기유발학기 시행, 전국 최초 융합전문 단과대학 설립, 전국 최초 의료공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권양대는 개교 이래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놓치지 않았으며 최근 6년간 취업률에서도 전국 탑5를 놓치지 않았고 2015년 취업률 81.9%로 전국 최상위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중앙일보가 발표한 대학종합평가에서도 교육중심대학 전국 탑5, 여학생 취업률 전국 1위, 대학교육의 질평가에서도 수도권의 유명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수대학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 대학은 인성과 실력, 소통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내는 학사 운영과 체계적인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100% 취업을 당당히 이뤄낼 것입니다. 산업취업본부에 위치한 창의인재개발원에서는 개인 면접실, 셀프 면접 시스템, 진로상담실, 면접 분석실, 워킹룸, 이미지 메이킹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전 캠퍼스에 위치한 일과대학은 1995년 진리, 창조,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실력과 좋은 인성을 갖춘 신뢰받는 의료인 육성이 기체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역량중심의 기초 임상의학 통학교육, 1차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임상의학 실습, 의료인으로서 인성을 개발하는 의료인문학교육 등 새로운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인성을 갖춘 실력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에서는 참된 인성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간호인재 양성을 목표로 자기주도적 글로벌 인재, 근거기반 역량을 갖춘 인재, 봉사하는 전문적 리더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의과학대학은 권양대학교 병원과 대전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보건의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여 국내 최고의 보건의료인으로서 현장의 전문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생교육과 의과학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공과대학은 권양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의과학대학 등 대전 메디컬 캠퍼스 특성화 전략으로 대전 캠퍼스 내에 의료공학관을 신축, 국내 최고의 메디컬 컴플렉스를 구축하고 메디컬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을 결합한 융복합 의료공학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의료공학 분야 첨단연구 및 의료공학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창의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혁신적 교육모델인 창의융합교육방식을 채택하여 정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학생들의 대기업, 글로벌기업, 공공기관 등 우수한 취업성과를 이루기 위하여 예약학과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학과 모델이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사이에 발생하는 사회수요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자 산업계의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를 통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요구의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약학과 모델을 의미합니다. 재활복지교육대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협창성, 인간의, 전문성을 갖춘 통합형 재활복지교육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폭넓은 대인관계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력들과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협동창의적 교육복지 전문인, 통합적 안목을 지닌 창의적 솔비스트로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가 될 것입니다. 세무경영대학에서는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와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세무, 회계 관련 각 전공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습니다.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고향하여 실용적인 전공능력을 키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군사경찰대학은 명예, 정직, 규율, 비이기적 봉사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방경찰행정학부는 경찰공무원, 군무원, 일반공무원 등의 시험을 4학년 재학 중에 합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시실 제공, 인터넷 학원 강의 무료 수강 등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학과는 육군과 협약으로 전원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육군장학금, 국가장학금, 기타장학금을 동시 수여 가능하며 높은 소준의 졸업 인증요건을 달성합니다. 또한 3플러스원, 7플러스원의 자매대학 해외유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최고의 명품 군사학과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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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